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함께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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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날을 일으키시사 주의 길을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너를 이끄사 주의 가락 세우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의 보혈로 나를 정할게 주의 보혈로 새롭게 주의 보혈로 나를 감사네 죽은 내역 자리네 쓰러진 날을 일으키시사 주의 길을 일으키시사 주의 길을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를 주의 보혈로 나를 감사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마지막으로 연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